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 바로 보클랏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요즘에는 보클랏이 별로 안하고 있어 쉽게 말하네 보감작도 별로 안해놨어 약간맘만 받고 천국의 승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런것도 있으니까 너무 아깝다 일단 저쪽에 있던 맵에서 여기 새로운 맵이 요쪽에 나왔고 널 사냥하면서 할 수 있는데 난 이미 뭐 다 했으니까 맥불이지? 최종레벨이 17레벨로 올라왔습니다 뭐 그럼 이제 뭐 해볼까 얘 이런 녀석들 얘 빼고는 필요하다 뽑아볼까? 아이템 행운 행운 두배야 자 좋은게 나올지 좋은건 무슨 하나도 안나오죠? 한번 이거 근데 이거 행운을 썼는데도 이정도로 나오는거면 엉 진짜 너무한데? 레어 나왔네 좀 빨라진건가 좀 빨라진건가 흠 흠 흠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이거 왜 떠 있냐? 뭐야. 벌써 다 있어? 예전에 뽑으라고 하면 겁나 힘들었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데. 이제는 어째 들고 다녀야겠다. 어째 안 들고 다니면 망해. 누가 봐. 나 버그 때문인지 아무것도 안 보이겠네. 아 맞다. 여기 또 캐스트 있지. 나 계속 안 끼고 있었는데. 얜 무슨 뭐. 파리? 모기? 그런 것처럼 생겼네. 어우. 저 앞에서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 아 근데 여기는 캐스트가 없어? 1인 줄 알았는데. 여기 캐스트가 없어. 엘크라는 액의 612? 여기. 우와. 좋은 정. 대단하다. 으까? 해보는 중. Bush.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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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저거 아니면 진짜 힘들겠는데 그쵸 보소 아직도 안나왔어 어 뭐야 뭐야 에픽 에픽 떴네 와 많이 힘들다 이거 너무 힘든데 어 또 나왔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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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이거 해 올라간거 맞아 똑같은데 예전보다 더 안좋아 졌어 으 으 으 으 으 와 진짜 안 뽑힌다 와 이게 맞나 이게 내가 일단 행운이 쓰레바퀴 돌려봐 와 이건 좀 빡센데 오랜만에 이거 하고 끝내자 바로 요거 아니 이거 한동안은 업데이트 잘 됐는데 또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좀 떨어졌어 나한테서는 흥미가 그리고 점점 애들이 초반에는 좋은데 또 있으면 뭔가 좀 뭔가 아쉬운 느낌 그런게 많이 들어 아니 갑자기 일주일마다 내가 널 좋았는데 점점 보스터같은게 좀 좋았긴 좋았어 근데 조금 뭔가 힘들어?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 점점 43.enn세 점점 43.10 점점 거기까지 거울에 2-3 점점 80.한치 과실 Juan . 아직도 안 죽었네. 생각보다 애들이 쎄진 것 같기도 한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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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나? 음..목표 1개는 달성한거 아닌가? 그렇지 백..천만 달성한거 같은데? 목표 달성 하나 있잖아 그렇지 아싸 왜 여기도 이거 있어? 아무튼 고클라시 오랜만에 돌아와서 해봤고 링크하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이만 안뇽 바이바이